하나. 여기 여기 있어. 여기~! 안 돼 이리 와, 안 돼? 여기! 여기! 여기? 여기? 간다, 간다, 간다! 한이 나 주세요. 못 찍자 한 마리. 한이! 오! 됐다! 풀었어! 저 많이 풀었어! 저 많이 풀었어! 형님 진짜 좋아. 찍어. 찍어줘. 바로 바로. 준비. 비 어디갔어. 이리 와. 이리 와. 어허. 자. 갔다 갔다. 어허.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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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허. 엇. 여기. 아허. 엇. 엇. 가슴. 여기. 와 대박! 조심! 조심! 넘어져 또! 한 마리 깼었어요 아 오빠 최고예요! 괜찮았어 그만 잡아 두드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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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여기 반대쪽으로 가볼까 봐 오오오오오오 됐어 됐어 형 이겼어요 형 이겼다 이겼어! 나도 한 마리 또 못했었는데 여기 두드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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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구나 여전이처럼 밝은해 저렇게 조용해지는구나 아! 야 모르게 너는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어? 얼마 만에 그랬어? 얼마 만에 저런게 다 먹을 것처럼 되어 있네 근데 한 한 스텔째 정도 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배가 고프니까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? 그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오자마자 펠리카보고 먹어도 돼요 안 되겠다고 그러고 아직까지는 안 하죠 그치 배가 더 고프니까 비유 좋고 형님은 비유 좋으시죠? 아무런 다 잘 드시죠? 비유가 좋다고 생각했거든 네 근데 이게 직접 보고 원재료를 보면서 먹을 생각을 하니까 좀 다른 느낌이네 음 아까 네가 이거 하나를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 농담이 줄 알았어 아 진짜요? 처음에는 농담을 참았어요 이거는 뭐 진짜로 오프다 레코드가 될 수도 있지만 리얼로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이것 봐가지고 근데 근데 이따 보면 다 참 그 나 어떨까 느낌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을 막 먹고 아직까지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제 기호에 맞는 음식은 아닌 것 같아 걱정 어떡하지? 어떻게 먹지? 방송이 아닌 생존을 위해 먹어야 하는 곳 정글 처음부터 익숙해지기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진정한 병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장통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충분히 이 정도 운동은 바람막이 없어도 되고? 네 그럼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수분이죠 그럼 코코넛을 따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정말 도주 받아주실래요? 경대 계속 들으신 분들이 아 춥다 기다려다가 알람이 어휴 춥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